안녕하세요. 신대니트입니다. 오늘은 가방실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방실 망태기 가방 같은 그런 가방실을 많이 찾으셔서 쇼핑몰에 가방실 모음이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번호별로도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1,604번 이고요. 이거는 가방실 반짝이 중에 골드 컬러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를 섞었습니다. 하늘색, 감색, 핑크색, 갈색, 연두색 그런 종류가 들어갔어요. 모사용 코바늘 8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05번 이고요. 이거는 가방실 반짝이 콘사 중에 자주색 색깔이 있었거든요. 자주모카색. 그거랑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짙은 빨간색, 주홍색, 연두색, 초콜릿색, 황토색 계열 이렇게 같이 섞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실이 하나 있으시면 이런 멀티컬러 실이랑 같이 섞어서 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태기 가방 기준 300g에서 400g 정도 소요가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 구매하신 실 양에 맞게끔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00g 시켰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가방 사이즈가 약간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가방 뜰 때 실 양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떠봤는데 지금 올려드린 실 컬러는 여기 위에 거 위에 거가 1604번입니다. 핑크색이 들어간 거 그리고 밑에 거가 1605번이에요. 주홍색하고 붉은색이에요. 조금 더 진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